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오정연 목사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친구 김장환 목사님이 오 목사님을 모시고 제 사무실에 왔는데 가만히 관상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44년간 목회하면서 온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수십만의 조의 종들에게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시구나. 하나님의 택에서 기름고 오셨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이 소개를 하시고 저 목사님이 초청을 하기에 두말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연 와보니깐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로서 자랑스럽고 제 마음속에 흐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큰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백인 사회에서 우뚝 서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감격적인지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남가주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복음하고 세계 크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죠.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마음속에 깊이 이해하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른 죄들은 다 용서하고 돌보시지만은 자비를 베푸시지만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 두가지 사실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숨기기라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의 진도가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무일품에서 일어나서 준체부리된 분이 계십니다. 제가 푹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저희 선교사에 의해서 많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일을 하신 분인데 바탕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분이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지 말라 그러셔요.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늘 기도하고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우상에 절했나니라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한동안 못 보다가 나중에 만나기에 아니 나에게 어디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왔습니까.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앉으세요. 김일성 동상에 절했지. 그러니까요. 유학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더라. 그럼 우상에 절했다고 그러더라. 난 당신이 북한에 간 줄 꿈에도 몰랐다. 어떻게 감히 당신이 우상에 절을 하니까냐. 목사님. 북한에 가서 순환 비행장이 내리면 다 손에 꽃을 주고 강제로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해야 북한 땅에 발을 들이놓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못 가요. 그런데 나는 사실 절을 냈지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절을 하면서 기도했다니. 그걸 누가 말아주노. 정계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당신 당장 오살리 기도문에 가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라. 별로 죄책을 느끼지 않아요. 난 별로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강제로 가서 꽃다발을 놓고 절을 했지만 속으로는 주여 내가 왔나이다.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정말 잘나가는 기업이었다고요. 그들로만 있었으면 한국의 30대 재벌에 들어갈 만큼 잘하는 기업이는데요. 그와 같이 사업하던 기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연세 부도가 나서 완전히 뒷손 들고 망해버렸습니다. 철저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대속 기도를 못하게 하셔요.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정말로 그분이 철저히 망하는 것을 보고 저는 우상의 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왜 6.25 사빈이 났습니까. 일정 30년 동안에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평양 총회에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6.25 사빈의 처참한 전쟁을 겪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킨 것은 우상수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애국당에서 인도에 낸 친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들이 우상에 절하고 우상성김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바흘슨과 아세라슨을 섬김에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손길을 떼시고 아람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성을 첩첩이 둘러섰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포예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빗절하게 되고 물조차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나 곰조렀던지 그들은 말머리 그리고 비둘기 똥을 피산값으로 사서 먹고 팔고 했습니다. 바로는 왕이 승문이로 걸어가는데 한 여자가 뛰어나와서 왕이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곡식 창고가 있어 해결해 주겠냐 술 털이 있어서 해결해 주겠냐 다녀오시다 어제 우리 이웃집하고 인원하기를 하루는 우리 아들을 잡아서 삶아서 나눠 먹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집 아들을 잡아서 삶아서 나눠 먹기로 했는데 우리 아들은 약속대로 잡아서 삶아서 나눠 먹고 이튿날 그 집 아들을 내놓고 잡아서 삶아서 먹기는 아들을 감추었나이다 임금님이 그 자리에서 옷을 지었으니 그러고 하는 말이 이 재앙이 야배께로 왔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되느냐 하나님의 쓰이자 엘리사의 목을 내가 베리라 그가 목이 달려있으면 하늘이 불중에 벌을 일일으시오 자기들이 죄 지어서 잘못하면 애꿎은 주의 종의 목을 베라고 그래서 자기 부활을 보내주오 엘리사나 장로다라고 앉아있다 하는 말이 이 살인자의 자식이 내 목을 베려고 그 사자를 보내고 있지 않냐 그 사람들하고 이전에 대문을 단단히 채워라 그래서 장로들이 나가서 대문을 단단히 채우니까 나는게 아니라 말갈 소리가 들리고 군인들이 오더니만 여기 엘리사나우로 포함치고 얼마 있지 않더니니깐 왕과 그 국무총리가 뒤에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 왕이 하는 말이 이 재앙이 야배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더 기다릴 것이 뭐냐 야배의 종인 너의 목을 차리게 그런데 여기에 경청 지동할 만한 예언의 말씀을 엘리사나 했습니다 내일 이남께 이 성문 앞에서 밀가루와 부리가 넘쳐나서 아주 헐값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먹고 배불러질 것이야 그러니까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앙천대수하고 하는 말이 하늘에서 야배께서 창문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려 그럴 때 엘리사나우라는 말이 당신은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사마리아 생에는 대표적인 발언입니다 그곳에 있는 장군들이나 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모두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슬퍼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내신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나 눈에 나무청도 안 보이고 그에는 나무소리 안 들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처지에 엘리사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예언을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이 사마리아 성 입구에 도리와 밀가루가 넘쳐나리라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 내 장군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학자를 사용했습니까 종교인들을 사용하겠습니까 평시민을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황혼에 그 성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안 계십니다 문둥이라면 요사이도 사람들이 다 그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들은 치명적인 병을 들었으며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불임당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죽은 사와 방불한 사람입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져 나가고 몸이 호름이 철철 흐르는 그런 환자 네 사람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갈까 성 안에 들어가도 곰줄이니 거기에서 같이 죽을 것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럼 여기 앉아 있으면 앉아 있으면 누가 도와주느냐 우리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이혼하기란 우리 아람진으로 가자 성에 들어가도 절망이요 앉아이도 절망인데 왜 우리가 절망을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겠는가 오직 소망은 한 곳밖에 없다 저 아람진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아람진으로 가자 가서 우리가 항복하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우리 소신을 가지고 담배하게 나가자 그리고 불가능에 한 번 도전해보자 소망을 가지고 단 믿음을 이지하고 불가능에 도전해보자 우리 네 사람의 문둥이 아람의 군대를 무리칠 힘은 없지만은 그러나 불가능에 도전해보자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장군들과도 다르고 합자들과도 다르고 제수양들과 다르고 일반 사람도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 인간으로 보면은 가장 절망할 사람들인 문둥이 네 사람이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마리아 성 내에서 내 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이 문둥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나가자 절망인 곳에 들어가지 말자 절망에 앉아서 안주하지 말자 이러나 소망을 향해서 우리 나가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둥이 네 사람이 어떻게 강히 내 군대인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갑니까 그들은 아주 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가능에 대한 도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대가 안 되는 아람 군대라도 우리를 사지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불가능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한 불가능을 향해서 도전해보자 도전심을 가지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황문에 그들이 출발하니깐 그들 가운데 안 보이는 분이 와서 스크람을 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 사람의 문둥이와 함께 스크람을 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스크람을 짜지 않습니다 용기와 땅력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스크람을 짜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벤처 정신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스크람을 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소망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와서 스크람을 짰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스크람을 짜고 걸어가는데 네 사람의 문둥이들은 발굴하게 문들어지기 때문에 발란스가 안 잡혀서 넘어집니다 화르르 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넘어지는 소리가 확대되어서 아람 지내시는 거대한 탱크가 굴러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화르르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탱크 소리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진 사람이 서로 경계합니다 야 일어나라 아프지 힘을 내아라 조금만 더 가자 그것이 아람 사람들이 듣기는 핵사람들이 군대와 애국 군대들이 일어나라 전쟁하라 공격하라 섭격하라 나가지하는 거대한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대견과 녹음기를 갖다 내놓으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아람 사람들이 이제는 주녁에 밥 먹으려고 모두 다 천막에서 보글보글 맛있는 밥을 끓이고 있고 된장찌개도 아주 맛있게 끓여서 구수한 냄새가 나고 입에 군침이 도는데 갑자기 전차에 굴러오는 소리 대군대에 외치는 소리 전진한 소리가 들리니 혼비백산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왕이 핵왕들과 애국왕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지금 우리를 황혼했을 때 달아나자 몇 살으로 일어나서 달아내시지 않으니깐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 군대가 일어나 달아났는데 마치 신신을 열어도 없고 신도 버려놓고 그 다음에는 허리띠도 묶을 적이 없어 바지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하반신 나체가 된 채 앞서가니 뒤서가니 그러만 나살리라고 때를 지어 달아나니깐 왕들과 장군들과 사빈들이 일시의 달아지요 문둥이들이 그러시고 보니까 대군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거든 그러나 천막 속에 돌아가보니깐 밥도 잘 만들어 놓고 장찌개도 보글보글 끓고 있고 맛있단 말이야 네 사람이 앉아서 얼씨구나 저차 굶은데 먹고 보자 그냥 금강산도 식국형이다 하고서 그냥 배불리 막 먹었어 먹고 난 다음 가만히 보니까 좋은 옷도 있어 그냥 옷도 끼어 입고 그 다음 들춰버린 건 검도 있고 은도 있으니 갖다 감추고 다른 천막에 가득한 게 또 역시 같아서 옷도 또 감추고 은과 금도 감추고 이따가 그다는 말이 사마리아스는 군무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가는 나중에 벌 중에 벌을 받겠다 빨리 가서 보고하자 네 사람이 그르마 날 살려 뛰어가서 보고하고 이것이 확실한 걸 알자 성문을 열어보니까 그 세극에 사람들이 홍수와 같이 노도와 같이 밀어와서 아람진을 노력하니 그곳에 그들어 있는 군량민들을 다 익어 지고 어깨에 메고 와서 성문가에 와서 그냥 풀어놓으니까 산때미 같은 밀에다가 보리에다가 밀가루에다가 사람들이 서로 이것을 먹고 살려고 오니 장관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트래픽 가이드 하려고 하다가 발 피어서 죽어버리고 말하십니다 구경만 하고 먹지는 못했어요 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야외께서 이런 일을 하겠느냐는 불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사람들을 다르게 했으며 무엇이 이 사람들을 개방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위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학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불임받은 문둥이 같은 사람이냐 스스로 자기를 비하여 비인간적으로 승하고 소외되고 불임받은 낙오자 같은 문둥이라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냐 하시고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퀄리티를 보시는 것입니다 문둥이들은 다른 사람이 안 가진 마음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어승 개방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페르시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아니라 이 문둥이들은 비록 문둥이지만 그 마음속의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안 가진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우간 인간적으로 계산해보았자 계산은 안된다 계산이 안되지만은 우리가 나가자 희망이 있는 곳으로 나가자는 믿음의 담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담력이 없고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성계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수 있는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 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할 줄 아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아람군대를 대항할 수 없도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는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불가능에 대해서 도전하지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계산해서 이성에 맞는 그런 것만 계산한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 있지요 나쁜 습관의 문제가 있지요 세속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지요 슬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있지요 최후의 인간이 가장 처진한 절망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마귀는 죄로서 인간을 철저히 복수했습니다 인간이란 성은 완전히 죄의 포위를 당해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열없을 수 안됩니다 문화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그 죄의 아람군대를 물리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죄만 우리 둘러선가 아닙니다 세속과 타락의 마귀가 철저히 우리를 둘러싸이시요 아무리 해도 세속을 이길 수 없고 타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둘러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둘러싼 것은 슬픔과 질병의 거대한 성병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질병의 성이 둘러싸고 해서 이것을 뚫고서 질병의 아람군대를 이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또한 가난과 저주의 아람군대가 둘러싸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먹고살기가 힘든 가난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야 정말 가난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가난이 아람군대로 둘러싸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녹색 혁명이 아무리 생겼지만 아직 가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죠 거기에다가 최후로 죽음의 아람군대가 둘러진 치고 있습니다 죽음의 아람군대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역사에 대한 아담과 하와이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일어나서 온갖 학문의 이론을 말하고 철학자들이 말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장군들이 해결했나요 이 인생을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정부가 해결했나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다 들어와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여러가지 종교들이 일어나서 종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종교를 창설한 자도 죽고서 살아나지 못했어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처절한 절망에 치었으며 슬픔에 치었으며 좌절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들어차게 된 것이 누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천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두 손을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종교가들은 이단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철학가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비웃었습니다 정치가들은 선동하는 자라고 비웃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얼토당토 없이 야외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자기가 어떻게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을 수 있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작에 올라가셔서 온천하 만문이 만민이 보는 앞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엘리사로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오면 영혼이 잘됨같이 봄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헤떼 넘치게 오르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이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가 길을 찾게 하리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가 문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의 해답자로서 와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스 이아성 입구에서 밀과 보리가 넘쳐내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기만 하면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봄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던 넘치게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관처럼 야외께서 하늘에서 창문을 내신들 그런 것이 있을수냐 종교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예수구리도의 말씀을 종교인들은 비웃고 철학자들도 비웃습니다 일반 과학자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첫째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신이 문둥이 같이 못나고 소외되고 불인받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고 죄책을 치료하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넘침같이 불의의 넘침같이 용서가 넘치게 의가 넘치게 영광이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께도 시문지상에 고식했지만 한국에 막아파른 놈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막아파른 놈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사놓고 지하실에 화장장을 만들었어 그래서 중소기업인들 죄없이 차 타고 가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인 보는 앞에서 남편을 죽여서 화장장에 집어넣고 부인도 잡아서 죽여서 그냥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는 처녀를 유인해서 잡아서 죽여가지고서 허벅다리에 살을 뜨러내서 불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 살사 없는 악마였었습니다 그러다 그놈들이 다 잡혔죠 근데 얼마나 사나운지 부모도 형제도 만날 수 없고 아무도 그와 대꾸할 수 무지무지 사나운 놈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그놈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수행할 수 없는데 장로님 한 분이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죽게로 나오면 죄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에 보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불가능해 도전했습니다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가니까 간수관이 말해 아예 근체도 맞아줍니다 이건 완전히 산짐생이니까 가지 말아야 그 장로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받을 수 그리고 마음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했는데 근처에 갈 수 없어요 가면 막 욕을 하고 침을 빼앗고 고함을 치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이놈들이 아무리 해도 심심하니까 신문은 읽을 것이다 그런데 신문에 보금실인 것은 우리 교회에서 박아나는 국민일보가 있지 않습니까 보금실은 국민일보가 있거든 그래서 국민일보를 매일마다 넣어주었죠 그리고 감옥에다 아무리 사나운 짐생같은 놈들이라도 세상 소식을 알고 싶기 때문에 국민일보를 보는데 그 안에 11페이지가 보금이 들어있습니다 성경공부에다가 관정에다가 뭐 구역예배공파에다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거든 다른 신문은 보니 다 알겠는데 기독교라는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힘든 종이오 감한 것은 글이오 도저히 알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 간 누가 이 신문을 넣느냐 간수에게 모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 넣는다 그럼 그 장로님을 좀 만나죠 그래서 장로님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당신이 신문을 넣어주면 고마운데 그래서 이게 뭐냐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미친놈도 살아나고 귀신같은 소리가 다 얘기 들렸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내 같은 처참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하게 죽으신다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하게 죽었으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아이고 말 마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 받습니까 우리는 반사회적인 인간이오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값진지 아오 값비싼 것은 공짜로 받는다오 햇빛을 당신 돈 주고 사서 비춰본 적이오 공기를 돈 주고 마셔본 적이오 부모의 사랑을 돈을 주고 부모 사랑을 산 적이오 너무나 비싼 것은 대가가 없는 거요 공짜로 받는 것이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독생자를 당시는 게 주었으니 그 값을 계산할 수 없어 공짜로 받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니깐 이 사람들이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울엎들여서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조로 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자 그들의 그 무시무시한 죄가 용서받고 죄책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책의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문에다가 못을 박아 놓으면 못은 뽑아도 그게 못자국은 남십니다 죄는 자기들이 아무리 이겨버려도 죄책이란 못자국은 홀마 터집니다 무지무지한 죄책으로 고통하는데 이 죄책은 예수 그리도의 보혈 이외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이겨버려도 죄책은 홀마 터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도의 보혈로 말미야마 이 마카파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못박힌 죄책이 용서를 받고 의롭담을 얻고 그리스도의 임재인 영광이 나타나죠 이놈들이 막 방에서 막 뛰고 굴리고 춤을 추고 야당범죽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마카파가 모여가 기도회를 여는데 그냥 성경 시문에 나온 성경을 읽고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하다가 모두 다 성령을 충만히 바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양같이 온순해지니까 이 사람들을 독방에서 해방시켜서 다른 죄수들과 같이 흩어넣는데 얼마나 전도를 했던지 사형받기 전에 360명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사형을 받는 날 장로님을 좀 입히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가니까 이제 사형 털에 가기 전에 기도를 받고 난 다음 장로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영은 예수 그리토 인하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무지무지한 죄를 지었으니 죽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한 가지 애달픈 것은 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젊었을 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감옥에 들어올 때까지 한 사람도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대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리 예수 전도를 받았더라면 이런 비참한 인생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 많이 전도하고 많은 영혼 공헌하세요 우리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에 쇠줄이 붙이고 탁 떨어뜨리니까 보통은 떨어지면 막 줄이 막 흔들려요 숨이 닿아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탁 떨어집니다 줄이 막 흔들어있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발부둥도 안치고 그대로 천당 직행으로 가서 막가파가 천당 가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도둑 군자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의 직행으로 가는데 막가파 가던 비참한 죄인도 예수 그리도의 보혈을 소망을 두고 담대한 믿음으로 믿고 불가능해 도전해 나가면 용서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밀보리같이 태산같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도의 보혈로 말미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리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부리지 않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소망을 가진 사람 담대한 믿음을 가고 불가능해 도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이 세속과 탐욕입니다 사람이 이 세속에 젖어있으면 탐욕의 노예가 되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편중독자나 알코올중독자나 그렇지 않으면 도박꾼이나 또 음란한 사람이나 좀처럼 벗어나기 힘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개방시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의 남편이 두 분이 다 교회에 나와서 성수주의라고 11조 잘 들이고 구역에도 잘 보고 열심히 잘 믿어 하나님께 복을 주어서 불같이 그 살림이 일어나더니만 잘 되니까 그러면 그 남편이 서서히 서서히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들으니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서 탕진가산하고 그 다음에는 음란하고 방탄해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자매님이 내게 와서 울면서 내가 너무너무 미워서 이 영감을 그냥 죽기 부리고 싶다고 그래서 자매님 그러면 구원도 못 받고 당신도 죽지 않겠소 절대로 영감이 이미 잘못을 저질렀으니 잘못을 해서 말하지 마세요 남자라는 것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지 잘못한 것 번영이 알면서도 부인이 잘못했다는 띕니다 띕어 남자는 오직 남자라는 그 우기하나 가지고 사는데 자존심 안하고 사는데 부인이 자꾸 당신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것하나 저거하나 명령하면 남자는 띕니다 안 띕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세요 당신이 도박했기 때문에 당신이 음란하고 방탄해서 우리 살림 다 망치고 자식과 함께 길거리에 나섰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가 다 알죠 말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이 회귀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회귀 안 합니다 그 사람 예수 잘 믿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막 성경도 찢어버리고 그냥 예수님도 비웃고 그러는 게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자매님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도저히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으며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계산해서 다 되는 것이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지 그러므로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이 욕을 하고 성경을 찍고 뭐 온갖 짓 해도 그걸 보고서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이 흉악하게 타락한 남편의 돌아온 것을 믿고 계속해다십시오 1년 기도하고 낙심에서 와서 다시 제가 용기를 키웠어요 2년 기도하고 약심에서 또 돌아왔어요 또 좀 기도하라 3년 기도하고 또 왔어요 이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안되긴 뭘 안돼요 이제 겨우 3년 기도해놓고 또 하나 5년 기도하고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안되요 또 해 8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목사님 진짜로 안할랍니다 이제는 가정재판소에 가서 이혼을 해야지 이제는 절대로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응답이 같이 올 때가 가장 힘들 때다 가장 힘들 때 그 고비를 넘기면 응답이 오는데 이제 자매님 이 8년째가 가장 힘든 고비니까 이것만 넘기면 응답이 오니깐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죠 9년째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그 고래졌어요 몸부림치고 통의하고 자구하고 그 다음에는 그 부인과 함께 내 사무실에 와서 내게 안수락과 목사님이 죽일 놈입니다 이름이 죽일 놈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내가 도박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림달라는 해도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휴 효과를 발생했어요 불평했으면 달아났건데 너무나 착하고 우리 애들 착한데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성수주의라고 11조들이고 열심히 또 다 하나님 복구시켜서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몰라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소망을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달아난 남편을 위해서 5년 동안 소망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한 결과에 9년 만에 그 성이 무너져버리고 아마 아람군대가 물러가버리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세속도 어떠한 탐욕도 어떠한 앨콜리즘에도 어떠한 도박광도 어떠한 엄난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소망을 저버리지 않느냐고 간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면 그 아람군대는 무너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사람들은 요사에 병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요사에 화학이 발달되고 생활환경이 좋다더라도 더 무시무시한 병들이 많이 생기죠 성인병이 생겨서 심장병 고혈압 암 그리고 뇌졸중 당뇨병 같은 이런 병들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 살면 잘 쓸수록 병이 많아요 저는 주로 후라파에 가서 복음을 많이 증거했는데 가장 북직구가인 스칸디나비아에 가면 노르웨이 덴마 스웨덴 스위스에 가면 병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많은 병자들이 관절염 환자들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관절에 기름이 끼어가지고 관절염 환자가 많고 암 환자가 많아요 사람들은 이 병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병이란 아랑군대가 첩첩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엘리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나니라 제가 우리의 양식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나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지겠다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사실 말이지 병은 여러분 이철년 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고침을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든은 것은 진례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불법으로 여러분의 몸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문서를 들고 왔어요 자기 할아버지 때 6.25 사면때 잃어버린 땅을 찾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데 잊어보니까 등기 서류가 다 금고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찾아야지 다른 사람이 빌딩을 짓고 있는데 빌딩을 짓고 있던 궁궐을 짓고 있던 법적으로 당신은 문서를 가지고 있다 문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문서를 가지고 물러가라 해서 안 물러가거든 난 고발하라 왜 합법적인 것은 내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차지하지 불법으로 점령한 사람을 내버려 두면 되느냐 그래가서 나가는 인간에 절대 안 당했다고 해서 변호사에서 고발하고 고발하고 결국 땅 차지했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몸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병이란 불법입니다 합법이 아닙니다 왜 이천년 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변과 연약을 짊어지고 대신 춘살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You have been healed since 2000 years ago 이천년 전부터 이미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치료를 받아놓은 것입니다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제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역도 변하지 않은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벌벌떼입니까 암이 걸렸습니다 불법이죠 환절임이 걸렸습니다 불법이죠 아니 나는 당뇨병이 걸렸습니다 불법이죠 불법이 여러분의 프라파티인 몸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가만히 벌벌떼면서 아이고 불법이 왔구나 그러면 안되죠 불법은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우리 프라파티에서 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물러가면 고수한다 어디 고수하나 하나님께 고수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수하고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게 돼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수르바야에 가면 이브라임 목사라고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를 지어놓으십니다 공자님이 후승이 가해라 뒤에 오는 사람이 무섭다는데 그분이 내 제자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내가 그곳에 가서 지표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결국엔 우리 교회 블루프린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만 이친 명 왔는데 2만 명 안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 나보다 앞서버리고 말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지었는데 이분의 굉장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 아들이 내승마비로 태어났어요 내승마비 아시죠 막 붙들어지고 온몸답 일도다 비틀어지고 그래 내게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내승마비로 태어나서 나는 사람들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종우의 아들이 내승마비로 태어나냐 그래서 노 프로블렘 내승마비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현실은 내승마비로 당신은 꿈을 꿀 수 있지 않느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보통 사람은 희망을 못 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제가 채찍의 마디움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당신은 아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라 내승마비로 비틀어진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자란 아들의 모습으로 이미지를 소망적인 이미지를 가지라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대결하라 그건 불법이다 강한 믿음으로 대결하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목사님 의사들이 하는 말이 내승마비로 안 났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사들 말을 믿고 불법을 때면 강한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강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불가능에 도전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거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학적으로 내승마비로 불가능하니까 불가능에 도전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실이 있지 마라 끝까지 소망찬 이미지를 가지고 아들의 그림을 이미지를 건강하고 좋은 아들로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외부에서 말하는 말에 좌우하지 말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며 매일같이 그 아들에게 안수해주고 입으로 너는 낳았다 너는 건강한 사람이고 신하라 그래 그분이 집에 돌아가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아들에게 가서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던 좋은 아들입니다 나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지 이렇게 내 손으로 해야 되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할 수 없게 되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나을 줄 믿고 의사들은 안된다고 하는데 불가능은 하나님의 증공하는 일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오 주소 매일같이 아침에 들어가서 1년을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수르바에 집회를 갔는데 나보고 하는 목사님 목사님의 티오리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1년을 기도했는데 뭐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해야 되겠는데 또 한낮입니다 그래서 여보 불과 1년 기도해놓고 무슨 잔소리냐 아브라함은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때 70회 기도해서 100살에 얻었다 30년 기도했다 뭐 1년 기도해놓고 난다 야단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가능에 도전했으면 도전장을 던졌으면 뒤로 물러가면 안됩니다 계속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2년째 또 2년째 또 한수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한다 하고서 2년 되도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2년째 또 내게 와가지고 아유 이제는 내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난 못해요 못하긴 왜 못해 요새 봐라 17살에 잡혀가서 30살까지 13년 동안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다 당신 불과 2년 해놓고 난다 무슨 잔소리냐 계속해라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가서 3년째 기도를 해서 12월 31일까지 기도해도 그대로 이렇게 그런 내게 롱디시 당사왔어요 목사님 3년째 지금 12월 31일 오늘 아침 들어가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잔소리 말해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량시키고 뭘 3년을 해놓고 난다 미아단이야 그래서 그러면 더 할까요 그럼 더하라 4년째 정월 초하름날 아침에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걔가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러지면 눈앞에서 모든 몸이 다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르바레 이브라임 목사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서 인도네시아 육군 사관학교 들어가서 육군 장교가 되어서 복무하고 난 다음 제대하고 나와서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 그 교회 부목사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오 내가 그 교회 갈 때마다 그 아버지가 나보고 말합니다 이런 첫째는 주의 종이 되어서 왜 문서를 못 믿어요? 문서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서를 가지고 대결해야 되고 하나님께 고발해야 돼요.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허주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1988년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그 왼바리로 지나가서 발뼈가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피부만 붙어있는 덜렁덜렁한 발을 병원에 들어가서 요즘 뼈가 가루가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발목과 발에 쇠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쇠로서 뼈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치료받았으나 더 이상 안되니까 병원에 나왔어요. 1988년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7cm에 잘 딸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절뚝 절뚝 절뚝합니다. 이러니 열심히 복음 전하는 권사님인데 신방도 갈 수 없고 젊은 추우정도 따라갈 수도 없고 탄식이 되는데 제게 와서 상담하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나 할 것을 믿을래요? 포기할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뼈를 집어넣는데 뼈도 잘합니까? 쇠도 잘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 모르겠다. 쇠가 잘하려지 뼈가 잘하려지 그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골치할 문제지 권사님과 내가 골치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권사님과 내가 할 것은 희망을 가지고 꿈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다리를 길게 해줄 것은 우리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문서를 믿자. 정계에는 믿는 자에게 있는 표지에 따라 있는 병든 자에게 손을 놓은 자에게 나으려 했었으니까 내가 안수하고 기도해 길지 않느냐? 어떻게 될 줄을 믿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하자. 권사님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1988년부터 권사님이 이제는 모든 가족들에게 선포를 하라고 내 다리는 길으신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어머니 그런 것 하지마.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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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도 아니고 쇠를 박아 놨는데 쇠가 어떻게 길으십니까? 그 조 목사님은 좀 헤네틱이단 말이에요. 하지마. 그러나 권사님 그런 말 믿지마. 우리가 꿈을 가지고 문서를 의지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끊어도 일주일에도 변함도 문서를 의지하고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을 알고 도전하자.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1년을 기도해도 쩔뚝쩔뚝. 2년을 기도해도 쩔뚝쩔뚝. 3년, 4년, 5년을 기도해도 쩔뚝거리는데 내게 와서 목사님 안기를 지내려고 그러세요. 나도 마음이 막 이상해지려고 그래요. 괜히 내가 격려를 했다. 막 쩔뚝거리고 살다가 천당 가면 될 건데 내가 왜 그 말을 내가 부담을 흘러주고 말이야. 부담이 돼 못 견디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목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하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권사님 언제나 권사님 다리가 7cm 길어져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자화상을 가지지 제일 뚝거리는 자화상을 가지면 안됩니다. 완전히 길어진 자화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길어 가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낳는다고 그랬다. 그리고 너희 불가능한 건 물러가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신념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작년이 2000년도니까 9년째입니다. 작년 2000년 9월에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 동부성전 김사만 목사님 교회가 있는 그 동부성전 우리 지성전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보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본교에서 설교를 한다는 병자의 기사한테 하나님의 word of knowledge, 게시가 와요. 그래서 게시에 제가 우리 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리를 길게 주셨다. 나는 그 권사님을 다 잊어버리고 알았었는데 그 말 못했어요. 겁이 나서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데요. 나도 기도하라고 하면서도 쇠가 어떻게 길어지나 그래서 그런데 너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 이 중에 다리가 짧은 사람이 다리가 길어진다. 그런데 9년 동안 이 권사님이 기도를 했어. 그래 그 말에 나게 권사님이 막 그 청중 앞에서 일어나가 할렐루야! 이제 내 다리가 길어졌습니다! 교인들이 어디 걸어봐라, 걸어봐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웃고서 무엇이 길어졌냐고 말이야! 아니야!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러냈었다면 변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데 내 다리는 길어졌던 게 사람들이 이제는 영 미쳤다. 이제는 9년 동안 기도하자면 영 미치도 왜 다리가 아직 안 길어졌냐고 길어졌다 하니까 완전히 잘못됐다. 그런데 집에 가서 가족들도 전부 다 어머니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야! 길어졌다! 어머니 안 길어졌는데 왜 자꾸 길어졌다 하러 첫날도 안 길어졌어요. 이튿날도 안 길어졌어요. 사흘날까지 쩔 뜯거려요. 아흐래 된 날 9년인데 또 마침 아흐래 되는 날에 그가 이렇게 앉으면 그 짧은 다리가 굉장히 저리고 아파요. 그날 앉으니까 하나도 안 저리거든. 아 이거 왜 이러냐고 거울에 딱 서 보니까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렇게 돼 있거든. 아 이상하다! 다리가 길어졌어요. 이 사이는 신방을 다니는데 젊은 사람 앞서서 뛰어진 게 그냥 전도사들이 따라간다고 애를 먹어요. 왜?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 이 군사님이 완전히 젊어져 버리십니다. 너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군사님 한 말이 목사님 내 마음 아무도 몰라요. 이 쇠다리가 길어지고 난 다음부터 내가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마음에 꽉 들어차서 온몸이 쩌릿쩌릿하고 자랄께나 하나님이 내 몸에 가득히 들어가 계시고 내가 막 희망차고 기쁘고 즐겁는데 아무리 뛰어도 피곤치 않고 아무리 달려가도 고단포지 않고 젊은이 날 따라 오나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다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 우화를 보니까 한 사람이 3미터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서 화물치고 한 사람은 상국 때리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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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은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1련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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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저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손을 잡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문둥이와 습그라물 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소망찬 꿈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습그라물 짜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께는 넘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사람들은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가난은 나라도 당치 못합니다 제가 195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불강동 그 가난한 데 가서 개척을 세웠어요 전라도 경상도에서 살겠다가 서울에 왔다가 그게 또 낙오된 사람이 불강동으로 내려가서 천막 좀 치고 전부 거지들 같이 사는데 그 속에 제가 개척을 하러 들어가서 나도 거지같은 천막 하나 치고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에서 완전히 우리는 공산주의를 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교인 나온 사람이 참 천막에서 다 자는데 제일 좋은 자리는 천방 가신 우리 장모님이 그 자리 자고 그 다음 내가 자고 그 다음 대급적으로 쫙 천막에 자요 아침 새벽까지 자고 일어나서 척수 틀고는 새벽기도 하고 전부 노동 나갑니다 노동 나가서 돈 벌어오면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서 솥에다가 물을 잔뜩 붓고 밀가루를 이렇게 뜯어서 넣어가지고서 그냥 막 끓이는 거라 그래가지고서 전부 이제 솥에 와서 한 그릇을 퍼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최자실 목사님이 두 그릇 먹으면 안 된다고 눈을 나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한 그릇 더 먹읍시다 그러면 주의 종이라고 한 그릇 더 먹으면 어떻게 하나 말이야 이거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이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니 그 밀가루 사다가 시장태에 갔으면 이 채소 파는 데서 떨어진 잎사귀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 버린 그 잎사귀 전부 주어와서 함께 그렇게 국을 끓여가지고서 그걸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땐 진짜 공산주의 그러니 가난이 얼마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부 폐병 걸려서 피를 토하고 또 그 가운데 그런 데서 또 애를 자꾸 낳아요 가난한 사람이 자식이 많습니다 왜 다른 재미가 없으니까 애만 자꾸 만들어져 아 부자야 텔레비도 보고 극장도 가고 뭐 놀러들기 전부 가난한 사람이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러면 애만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전부 막 병들어서 주접이 들려있고 이거 도저히 인간으로서 손낼 수 없어요 내가 그때 제일 가난한 집에 전도하러 가는데 유아문 씨라고 한경북도 북청에서 피란을 왔는데 그 부인은 이초희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만 10명을 낳았어요 딸도 없이 아들만 스트레이트 10명을 낳았는데 그런데 한 두평쯤 되는 방에 12식구가 살아요 그런데 이불은 하나 있어 내가 그 이불을 이름을 명해서 백두산 한라산 이불을 했는데 소음이 몰려가 한곳은 백두산이 하나 한라산이 아 그것을 듣고 12명이 자고 그 남편은 가문은 좋아요 그때 우습이과대학교 학장의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10년동안의 알코올 중독자여 술을 먹었는데 그 조카가 의사인데 아무리 고치도 못 고쳐 지금 방치해버렸는데 열 아들이 전부 하루종일 나가서 큐샤인 큐샤인하고 피킹폭키 타고 신도 탔고 나무 포켓도 훔치고 그래 돈을 가져오면 그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침부터 여기까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거지보다 더 가난한 거지죠 그래서 내가 거기 전도하러 갔죠 가서 주인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 떨어진 문을 탁 열었는데 이초희 씨가 너무너무 말랐어요 그런데 심장병에다가 위염에다가 몸 전체가 병이야 누구요? 그래서 예수 예수 믿으십니다 우리 아입니다 아주 강한 환경도 사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하니까 천당? 천당 좋아하네 그러면서 말하면 당신 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믿은 자야 만일 하나님이 죽어서 그렇게 좋은 천당이 있다면 왜 이 땅에 살 동안 천당 조금 많지도 안 주냐 우리에게는 천당이 쌀하고 이불이다 그러고 애들 교육을 시켜주면 천당이다 그게 너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아르르 웃더니만 하는 말이면 지옥 지금이 내가 사는 것이 생지옥이야 이보다 더 뜨은 지옥이 어디 있겠어? 아 가만히 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래가 내가 전도를 갖다가 완전히 전도를 받고서 이야 이거 정말 천당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당을 조금이라도 줘야지 나도 말이지 매일같이 밀죽이나 먹고서 천당을 전도하는데 이 분이 참말을 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참말을 못했는데 이분이 용감하게 참말을 했단 말이야 천당이 있으면 조그마한 천당이라도 이 땅에 보여줘야 될 거라니 그리고 지옥 과연 말이야 이게 지옥이다 말이야 지금 사는 게 이게 생지옥이지 이게 뭐냐 완전히 제가 막 그 말 뚫고 내가 낙심했어 아주 어깨가 충돌해서 천막에 가서 천막 다 떨어진 천막에다가 강단은 흙으로 만들어가 거기에다 사과 박스 하나 얹어놓고 그게 내 강단이야 그게 그래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도할 말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게 아무래도 소용이 없고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요 술주영팽이요 아편쟁이요 도박군이요 혁 깡패요 뭐 전부 이런데 이 사람들에게 천당과 지옥을 말해봤자 천당도 이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지옥도 근무 안 되는데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하죠 막 울면서 그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새로 읽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천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천당을 주고 있어요 죄인은 죄 용서하고 귀신 들리는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고쳐주고 병원 치료하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환란당한 사람 평안을 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천당 믿으라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천국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믿으라 하는데 나는 주지도 못하고 이야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날 비웃을 수밖에 없어 내가 상당히 고민이 됐어 나도 저렇게 당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 저렇게 말할 수 없으면 내가 복음 전도 뭐라 또 마경한 말이에요 너 말해도 너는 안 이루어진다 너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이 소위 말하는 삼박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한 3세 2절을 읽다가 이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야 하나님은 천당만 올라오는 줄 알았지만 전인 복음이구나 영혼만 잘되는 건 아니라 범사에도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삼박자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감동을 하고 난 다음 애랑 이 주의 시비에 또 가야겠다 또 가야겠다 주인 계세요 그러니까 문타이리 또 왔어 그럼 예수야 윈다니깐 아니요 예수 전도 안 왔습니다 팔자 고치겠어요 누가 팔자를 고쳐 팔자 고치는 분이 왔어요 그분에게 가면요 당신 남편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도 낫고요 당신 폐병 심장병도 낫고 그러고 아들들 다 학교 교육받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집도 개인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가르치면 어디 누가 그런 거 해줘 그래서 누가 해줘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분 어디 있어 가르치면 아 저번에는 천장 지우고 말할 때는 막 싸우려고 달다니만은 희망을 주니깐요 걸어 나오더라고요 샌들 신고 예수 만난다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경석은 논길로 걸어오는데 비끄러져 가면서 논길로 따라와서 천막 앞에 쓰는데 천막도 나는 기술이 없어서 내가 세워하니까 천막이 이렇게 써있어요 거기에다 십자고 내가 세 끼를 묶어가지고 나무를 탁 싸먹고 그래 갖고 이렇게 예수님 어디 있어 그래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러져서 천막을 이렇게 들어가면 별을 막고 깔깔깔깔 지 팔자라 내 팔자라 한 가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맞았어요 당신 팔자라 내 팔자라 다 이 개 팔자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가하기를 원한다고 그 일을 기도하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 분노하고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람은 소망에 발급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종교를 주겠다면 분노해요 소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천막교회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또 천막대는 24인용 천막이니까요 거기에서 남편이 막 술이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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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 나 술 안 먹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날부터 술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꽉 꽉 꽉 꽉 그러면서 노래해 노래해 술을 좋아해 꽉 내가 막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히면 내가 말은 했지만 저런 영감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되겠냐 그래 그냥 막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제 영감이 구원 안 받으면 제 여기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부러진대 석 달 만에 그 영감이 완전히 끝부러지고 회개하고 알코올 중독도 다 떨어지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경북도 도민회에서 너무나 고맙다고 이 사람에게 취직을 처음 쌀 안감마니에다 돈을 마치고 이분이 처음으로 쌀 안감마니에다 돈을 가지고 그 부인이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소 울고 난다 마요 우리 전부사님이 11조 되라 그러더라 그래서 쌀에서 11조 되고 돈을 11조 뗐다가 10년 동안 쌀 구경을 먹는데 이거 먹는다고 무슨 벌 밖에나 돌아갔다 보겠어 그렇다 아니야 아니야 돌아갔다 보면 하나님 또 벌에가 또 가난해지면 어디가는 또 11조 됐어 10년 동안 쌀 구경을 먹는다고 무슨 죄가 되겠냐 또 돌아갔다 보겠어 여러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래 아침에 우리 교회 조선에는 우리 산소통을 하나 갖다 놓고 두들기기 조선이겠다 산소통 소리 하니까 있는 힘을 다 내가지고 용기로서 11조 쌀을 때가 돈을 손에 쥐고서 머리에 입고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이 가려서 기대한 번에 논대에 자빠져가지고 쌀을 쏘다가 전부 벌 타고 도로 담아가지고 이게 반복되어 나유한테 쌀을 넣고 흙만 잔뜩 보단했어요 돈은 떡이 되었어요 떡이 되어서 그러면서 나보고 울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10년 동안 쌀을 못 먹은 사람 여기에 11조까지 빼앗아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빼앗아 먹을 것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부터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아이디어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당신 새집에서는 세뇌어야 될 것 아니야 하나님 앞에 햇빛도 공짜로 공기도 공짜로 물도 공짜로 먹고 살면서 왜 하나님께 재물 안되냐 10분째 하나님의 것인데 왜 잔소리가 맞냐 내가 보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네 집에서 흙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넘어져서 논에 뒹굴가지고 몸도 물투성 그러나 그러나 그다음부터 그 남편이 착실히 직장을 가지고 유엔에서 이 사람들이 은컷구에서 땅만 있으면 집을 지어주는 융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마련해줘가지고 조그마한 땅을 구입해가지고 은컷구에서 융자를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집을 마련해가지고 아주 깨끗한 집 좋은 집을 마련했어요 그래가 예수 믿고 지수 믿고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하루는 낮에 내게 떼어봤어요 아 주연사님 내가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이냐 꿈에 주인이 있느냐 나오라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흉악한 거짓대는 천밭대에요 거짓대의 한 부대가 쫙 깡통을 차고 쫙 마당에 거짓대장이 오지면 우리가 10년 동안 너희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무슨 권리로 우리를 쫓아내냐 증거를 내놓아라 안결하면 우리 안 나간다 그래 가만히 제가 가르치던 설교 성경 말씀이 기억나요 증거 있다 내 증거는 이것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깐 확 돌아두니 깡통 소리를 내면서 가르치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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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그래서 집사님 가난 그이시이 쫓겨났어 10년 묵은 가난 그이시이 쫓겨났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스 3장 하나님의 문서가 당대에 믿고 11조 드리고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애들 다 대학까지 공부시켰어요 그 중에 세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그 남편은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다가 천당을 가고 그 다음에는 이 조이시는 그 아들 따라 미국에 왔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사망해서 생명으로 저주해서 축복으로 가난해서 보요로 변하시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만 노력하고 애쓰면 안 돼요 옛날 시인이 많은 시야의 전수가 도탄배 두척 바다였던네 한 배 동으로 가고 다른 배 서로 가네 똑같은 도탄배가 똑같은 바다였던데 왜 한 배 동으로 가고 한 배 서로 갑니까 불어온 바람 따라 도처의 방향에 따라서 동으로 가고 서로 갑니다 우리 마음의 도처의 방향에 따라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도처를 소망에 두고 우리 마음의 도처를 당대한 믿음과 불가능에 대한 도전으로 딱 말씀에 고치면 바람 따라 우리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근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욕을 할지 몰라도 나는 사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사병 출신입니다 목회 남 다 지어놓은 교회 목사한 것이 아니라 24명 천막으로 가난한 도처에 가서 가만히 갈아놓고 손톱이 뒤로 데끼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서 1958년에서 61일까지 불망롱해서 이따가 그곳에서 교회 짓고 교회 500명까지 만들어놓고 서대문 나와가지고서 서대문에서 1964년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제가 69년도까지 있으면서 만명교인이 됐습니다 전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만 끌어모한 저는 가난한 사람의 목회자였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60년대 개발년대 전부 주로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전부 길거리 서고 나머지 집에서 일하고 포장마차집 하는 그런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서울에서는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다 중산정 이상이 사로 있죠 그리고 세문환교회는 모두 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가고 있죠 정동교회는 전부 다 학자들이 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갈 데 올 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여의도 순봉교회로 모였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밤에도 열어놓으니까 밤에 거기서 자야되지 집이 없으니까 밤에 쓰레기 자고 애들 그 자리에서 쉬하고 막 냄새도 나고 막 말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영락교회 나가는 미국 여성교사가 우리 교회에 왔더라도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랬어요 만나니까 이 교회는 냄새가 너무 나니까 목욕 좀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애들 오죽 누지 말게 하고 생선 파는 사람들 생선을 그냥 교회에 갖다 놔서 파리가 많이 오고 비린내가 나서 예배를 못 참 좋은 말씀 하시네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부 천국 제일 번지에서 합니다 천지어동 아연동 상북대기에서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면 제일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천국 1번지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여름에 대하여 한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마실 물도 없는데 어디에 목욕을 해요 그리고 어린이 오죽을 누지 말아 애가 많은데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줄로 묶어가 당겼더라 놓았다고 앉아있는데 걔들로 어디가 오죽을 누워요 못 누지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보통의 장사에서 먹고 사는데 그 생선 뭐 칼치 같은 것도 보통의 이렇게 판자에 담아가지고 그냥 교회 갔다 하니까 파리가 웅하잖아요 거의 막 생선 냄새 굉장히 그러나 그렇게 먹고 사합니다 당신 말은 좋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거지 대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고리 있고 새도 덜집이지만 인자도 머리들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거지 대장인데 우린 예수님 제자니까 같이 거지 놀아가는 거 좋지 않아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교인들에게 절대로 희망을 저버리지 마라 절대로 주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희망을 저버리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 가난하지만은 십일조들이고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눈에 나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가 소리들고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자 우리도 집 가지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계속해서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전부들이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믿음밖에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습관함을 짜고 일을 하셔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복을 주어서 그 다음 1964년도에 4년도에 여의도로 나와서 그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만지점 다 살아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7부 예배를 보는데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는 매마다 자가용이 3천대에서 5천대가 와서 파킹을 해요 내가 여의도로 안 나왔으면 파킹할 데가 없어요 그때도 여의도로 나올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여의도로 나가서 파킹장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다 마이크하시대가 온다니까 장사들이 모사님 마이 바이시클 시대도 안 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마이크하시대는 우리 세대는 안 옵니다 꼭 이스라엘 왕의 국무총리 같아요 야배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냐 그 말하던 장로님들은 천당 지금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그 후세대 우리 성도들 거의 다 차가용가죠 전부 다 차가용가죠 만일 여의도로 안 나왔다면 우리는 70만 성도를 수용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체험한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에 있는 기록한 것 읽은 것이 아니에요 흘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울고 불구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오늘날 주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 성도들이 온세계 500여 명의 성교사를 파견하고 지금 우리 교회 현재 매년마다 100개씩 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일보 신문사도 설립을 해서 100만 부씩 매일같이 보급시는 국민일보를 하고 모두 다 우리 교인들이 흥금 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천당의 부스러기도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지 못하고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던 미국에 있던 문제는 여러분 혼자 뛰느냐 하나님과 스크람을 짜고 뛰느냐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준다 그것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면 불가능은 가능하게 됩니다 흑암은 광명이 됩니다 무질서는 질서가 됩니다 죽음은 삶이 됩니다 하나는 부여가 됩니다 주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죽음 우린 다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요사이 비앤웨이가 다 영국 개발이 되어서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124살 이상은 못 살지 않아요 다 죽습니다 그럼 죽음 저 건너편에 어떻게 할까요 과연 천장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저희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은퇴사 체자실 겸식기도 원회에 계신 김상호 목사님을 했습니다 흰머리를 가진 아주 젊은 목사님이죠 근데 제가 초전 목사일 때 저는 영어를 했기 때문에 성교사 통역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존 시데스 목사라고 성교사였어요 근데 그분 통역을 하고 조금씩 돈을 받았는데 하루는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 청주에서 목회를 내는데 청주에서 지방에서 전부가 왔어요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위 위촉 그때는 청주에 전화하려도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돼요 신청해놓고 전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교사의 지시를 받아서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장례 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지 사흘이 되고 사망진단수도 끊었습니다 매시브 핫어테크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염당했으니까 코 다 맞고 그 다음 목도 시켜서 옷 다 갈아입고 관 갔다 와서 관 갔다 놓고 며칠 후 며칠 후 요당한 건너가 만나리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관에 넣어놨는데 환하게 살아나버렸어요 거의 막 장례인들 다 놀래 다 닫아놨어요 다 닫아놨어요 그러나 김성훈 소님이 관 옆에 앉아가지고 두루라 그러니까 전부 다 유령이야 유령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스크람을 차고 싹 싹 들어와 앉아 나서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김성훈 소님이 호흡해가지고 안 죽은 사람 왜 관성해놨냐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네 사흘 동안 죽어가지고 사망 진단서 다 떼고 코에 소비를 많이 뽑으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나는 그 실제 안 번에 봐주면 이 김성훈 목사님은 진국이고 내가 부목사로 되어있고 이 사람 스토리는 진참 다른 스토리는 내가 처음인지 그니버네 이 사람 진짜 죽었다 내가 장례의원 구성하고 내가 죽은 책임이지 그분이 부인이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떴어요 그래가지고서 부인 무덤에 애들하고 데리고 갔는데 무덤이 비가 와서 갈라지는데 애들이 막 무덤을 파면서 엄마가 숨 쉰다고 아버지 빨리 무덤 캐라고 왜 아버지가 아니야 비가 와서 새 무덤이니까 갈라졌다 애들이 돈을 얼마 주고서 뭐 먹고 가라고 집에 와서 마당에다가 덕석을 가르고 앉아가지고서 좀 시큰 울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잔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누가 와서 큰 칼로서 등어를 확 찌르더랍니다 심장마비죠 너무 그 마음의 슬픔이 그러나 쓰러지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두 개가 떨어지더랍니다 별이 같이 온다 보니까 천사라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오더니만 자기 옆구리를 탁 잡아서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나는 누구고 저 누워있는 나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가 오십평생에 들어있던 집이다 떡대기야 이제는 집에서 나왔어 가자 그래 하늘로 치고 가는데 이 북극 저리로 올라가는데 별이 다 보이더랍니다 이 별들 사이로 그냥 가가지고서 새로운 우주가 비치는데 눈부시고 아름다운 우주가 비치는데 그게 딱 도축하니까 새로운 우주인데 새여루살렘 입구에 들어가니까 그게 완전히 추정같은 승빙이 있더랍니다 그 문에 천사들이 있으면서 생명책을 내놓고 보더니 김상우 이름이 있으니까 돌아가라 예수님이 내 아들아 환영한다는데 많은 천사와 성우들이 할렐루야 하더랍니다 그래 들어가니까 아 거기 있는지 스테반이 나와가지고서 악수하자더랍니다 그래 만나가 와 스테반 집사님 그 돈을 맞을 때 안 아프더냐 그러니깐 아 주님이 아버지 보호자 옆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좋아가지고서 아픈 질도 모르고 올라왔다 그러더라 그래 그러니까 아 땀일 수 있더랍 있더랍니다 그래 아 당신 성격이 꼭 간네 아니 젊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신현물에 흐르는데 그 생명신현물 나무가 팍 우고지는데 그 벤치가 놓이는데 그 천사 달고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서로 환담을 하는데요 손을 내밀어서 과일을 이렇게 팍 따서 먹더랍니다 먹으니까 순식간에 그 과일이 향기가 되어가지고서 사람 몸에서 팍 뿜어 나오더랍니다 그 천당에는 화장실이 없더랍니다 쓰레기통도 없고 화장실이 없어 먹기는 먹는데 먹어도 순수한 음식이 되어서 전부 향기가 돼서 나와버려 그래 주님과 함께 아버지 보호자에 가는데 아버지가 보호자에 가는데 큰 불덩어리더랍니다 모습은 볼 수 완이 큰 불덩어리인데 천천히요 만만한 사람들이 와서 경비를 하는데 바다 파도같이 음악소리가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고 즐겨워서 견딜 수 없을만하더랍니다 그런 음악소리에 맞춰서 경비를 하고 예수님께서 너 여기 오랫동안 이렇게 있을지 빨리 가보자 그래 어디 가고 보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왔는데 볼 수 없으니까 오 가죠 그래 아주 좋은 맨션에 문이 착 열리면서 천사의 웅의를 가서 흰 드레스를 읽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들어가서 내가 에휴 깬소리하지 마세요 왜냐면 김상호 목사는 부모님 재기 못났어요 내가 부흥회를 가면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 할 때 사모님이 밥상도로 가면 내가 안 쳐다봐요 너무 미안했어 너무 못났더라고 그래 내가 못살 하기야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서 별로 잘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천낭에 가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 세상에 못난 모습은 다 없어지고 너무나 이쁘 그런데 이 머리 뒤에가 다이아몬드가 짙빛이 나는데 그 가만 보니까 옛날에 교회 갔다 오다가 우리 아버님이 주일날 일하다가 교회 간다고 돌로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졌는데 그 깨어진 자리가 다이아몬드가 짙빛나더라고 그래가니까 그 부인이 자기보고 여보 안고 형제여 그러더랍니다 형제여 형제가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을 받고 이 천당에 잠시 방문하게 했다 그래 형제하고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둘 사이에 난 자식들 있지 않았냐 가거들랑 옛날 지상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확따르게 살아서 천당에서 좋은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슬퍼하지 말고 천당에다 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형제여 말해달라고 악수를 하니까 손대지마 당신은 아직 배충이 지구에 붙어있어 아직 천당사람 아니니까 내 손은 잡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 또 다른 데가 주님 내 집도 좀 보고 싶습니다 가져가시고 맨션이 끝이 없더랍니다 큰 맨션으로부터 적은 맨션까지 맨션이 끝이 없이 끝이 없는데 한 곳이라니까 김상호라고 문패가 붙어있는데 지붕이 없더랍니다 지붕이 아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지붕이 집이 있는데 왜 난 집은 지붕이 없으니까 나 이 사람아 밑에서 아직 재료가 미처 덜 올라와가지고 지붕이 누가 재료가 너희 선한 행위라 네가 세상에서 내려가서 선한 행위를 천국에서는 받아가지고 집을 완성하는데 다른 건 다 완성되는데 지구는 아직 네가 내려가서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올라오면 지붕을 완성하면 더 원하여 그러더니만 딱 돌아가면서 천사도 빨리 데려가라 친구들이 지금 환속에 집어넣어서 파묻어버리려고 한다 파묻어버리면 들어갈 짐이 없으신다 빨리 데려가라 그래 김상호 목사님 천사들이 빨리 가져오고 예수님께 인사하고 나오니까 뒤에서 좀 기다려 여보 좀 기다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뛰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는 막 늙은 영감으로 수염이 있는데 30대 같은 젊은이들 그 와서 당신은 지상으로 내려가는데 카거들랑 사람들에게 꾸기 말하세요 자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준비해 있지 아니하면 깨 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깨어서 기도하도록 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천사들하고 나오는데 쫙 지구가 오렌지같이 보이더랍니다 쫙 안그러니까 지구가 커졌는데 자기 지구 밑을 뵈다 보니까 관이 있고 관 옆에 자기가 있고 별결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 내려와서 자기 발치했었는데 천사랑 들어가라 확 미니까 발로 통해서 다이빙을 하고 싹 들어왔는데 일어나버렸어 그래서 살아났어 이것은 거짓말이고 진짜라고 이 양반이 이 이야기를 점점 안합니다 아주 충청도 양반이고 아주 순수한 사람이라 이 간증하락해도 안해요 꼭 내가 명령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수니까 내가 이 간증하락하면 해요 우리는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천국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언제나 마음속에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만든다 그런 점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체수를 예배로 하니 체수를 예배하면 너를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도 함께 기하리라고 말씀하시기 우리는 며칠 후 며칠 후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우리 십자가에서 내게 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꿈을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당대하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여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창을 남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오늘 무신론자들이나 그렇지만 이성주의자들이 비웃을지 몰라도 형식적이고 인식적인 종교인들이 손가락질지 몰라도 문도의 같은 우리라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당대하게 서서 불가능에 도전하며 뒤로 물지 않으며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며 예수부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 우리와 시끄람을 같이 따시고 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덜치하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엄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부리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환란이나 공부나 즉시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에 처했을지라도 희망을 부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사망의 험슘한 꼴짝을 지날 때 모든 부모 영재 처자가 다 버려도 여러분 곁에 예수님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을 줘버리지 말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케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대로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또 여러분과 함께 스크람을 짜서 기적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같이 고개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대개 야매는 변혁지 아니하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오 그리스도 우리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감싸 아무리 마귀가 사마리아성같이 우리를 둘러 척척히 사고 죄가 우리를 우여사고 재속과 탐욕이 질병과 절망이 가난과 저주가 사망이 우리를 둘러싸더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해치지 못하나 십자가에 죽을 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의지하면 우리는 능력히 이기고 남음이 이사옵나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지 말고 소망을 향하여 전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불가능을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질기게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상하지 할 때며 강결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으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시 동안